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삼성전자, 포스코,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까지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네이버입니다. 계속해서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해부터는 성장성이 둔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워낙 성장성이 가팔랐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망치를 하회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오면서 목표 주가까지 함께 하향 조정됐습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좋지 않습니다. 오거래 연속 네이버를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 목요일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현재 네이버의 주식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주가도 좀 크게 빠졌습니다. 35만 5천원 대서 거래 마감했는데 장중한 때는 35만 3천원 대까지 터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비용 증가도 있었습니다. 하반기부터 정책성의 투자 비용이 늘어났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요. 웹툰과 일본에서의 라인망가 등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인해서 현재 비용이 증가했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또 어제 이베이스트 투자증권 측에서는 현실적으로 플랫폼 랠리는 일단락됐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함께 제시가 된 상황입니다. 저가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인데요. 일단 시장 자체는 좋지 않지만 삼성전자 기업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메모리 부분의 이익 추정치가 다시 한번 상향 조정했습니다. 2022년 연간의 기준을 했을 때 메모리 관련 매출이 현재 추정치가 기존 82조 원대에서 89조 원대까지 상향 조정됐습니다. 무려 7조 원가량 상향 조정된 거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모리 관련 영업이익 추정치는 기존 28조 원대에서 34조 원대까지 약 6조 원 정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일단 최근 중국의 시안의 공장이 봉쇄가 됐는데 이에 따라서 디램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익 상향 조정 사이클이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증권사의 코멘트 나오고 있으니까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관련 종목들까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1월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의 중소용주가 좀 잘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관련된 중소용주들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포스코입니다. 어제 좀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자사주 일부를 연내에 소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배당금을 최소 만 원으로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8년 만에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를 한 거고요. 하지만 구체적인 수량이나 시기는 명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언론 측에서는 28일 현재 예정이 된 임시주총에서 지주사 체제 전환에 대한 소색 주주들의 찬성표를 확보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분석이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현재 철강 사업의 물적 분할을 둘러싼 주주들의 우려도 불식시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정의선 회장과 정몽구 명예회장의 현대글로비스 지분의 10%를 칼라일에 매각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부자의 매각 대금은 총 6천억 원 규모라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칼라일의 3대 주주로 등극하게 됐습니다. 또 오버행을 완전히 해소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오늘 장에서 현대글로비스의 주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